무슨 상위인가? 과연하게 시오. 인사하고 오지 마시오. 내 이름을 갖고 왜 다 자기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가 잠시에서 왔던 괴리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내 손발이오. 내가 한 괴리오. 자, 여러분. 내가 한 괴리오. 내가 한 괴리오. 내가 한 괴리오. 내가 한 괴리오. 자, 이거 무엇이오? 이 신은, 이 신은 나밖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 할 수 있어. 나도 괴리오. 나도 괴리오. 죽지마. 내가 진짜 괴리오. 지금은 모두 괴리가 되었지만, 잠시 후엔 모두 송지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엔 모두 유재석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내가 괴리오. 내가 괴리오. 내가 괴리오. 송지효. 이리 와보시오. 내가 괴리오. 일하지 마시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이런 능력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 존재감이 없어. 괴리인데. 아니, 존재감이 없어. 아, 그 좋잖아. 차에만 빠지고, 럼링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괴리라고. 나 지금 괴리라니까. 그럼 당신도 괴리를 하지요. 나도 괴리오. 흐헣! 나도 괴리오. 나도 괴리오. 나도 괴리오. 나도 괴리오. 나도 괴리오. 우리모두 괴리오! 우리모두 괴리오! 잘한다. 나도괴리오. starting, gat vient, gat llegar. 잘한다. 왜? 이러지 마시오. 이 번호 왜 뛰려 그러세요. 나를 wedu, 여러분들. 나를, 나를 구해, 괴리가 나를. 나를 구해. 나를 구해. 내가 계리 형! 이 여신 없으면 뭐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잔인한테가 개인전이잖아. 아 귀찮은데요. 유재석 한 번 가면 돼. 야 빨리 뛰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유재석 여기 있어! 빨리 가 유재석이 형! 야! 형! 형! 자계리! 아우! 내가 계리 형! 내가 계리 형! 이 다음은 유재석이고! 내가 계리 형! 이 다음은 성지호고! 내가 진짜 계리 형! 내가 내가 진짜 계리 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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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이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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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라! 어서 멀리 도망가라! 어머! 도봉 씨! 바보! 이제부터 이곳에 피해 보복이 시작됐어! 피해 보복이 시작됐어! 시작됐어! 도망가라! 대박!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땅에 지배자는 나다! 가고 내놔라 훌륭소환? 훌륭소환이라고 했지만 아웃된 사람 중 한 사람을 불러 부하처럼 부릴 수 있다 단 직접 들을펴볼 수는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살아내라 훌륭소환이 아니라 네 또 막고 막 다시 살아나니 기쁘지 아니한갑니다 아 이게 뭐 아니 신은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잖아요 아니 프로그램 얘기 훌륭소환의 주문입니다 아니 멘트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부터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 아니 뭐라고 주문이 뭐라고 한번 깔리 좀 합시다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동욱 한예진 그리고 멍지요 너희들은 이제 곧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아 원래 해가 뭔데 그래 할 거다 들어나 다시 살아나니 기쁘지 아니한가 바람들jdż mysteries 하하핰 유 슉 아 하하핰